오늘 은대받고 성취자 할머니의 말씀은 요한일소 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소 5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출생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저도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거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소리를 들어도 아 이분은 경상도인지 아니면 전라도인지 충중도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딱 당연히 묻죠 뭐라고요? 아우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캠프 현장에서 이렇게 뉴질랜드 현장에 가서 가지고도 전라도 말을 하시니까 저도 당연히 아 고향이 전라도신가 봐요? 아 예 전라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본 적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 적은 바로 예비소서 2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제외로 죽었던 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니뭐니 해도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았던 자요 그러면서 공중곤세를 잡은 마귀의 자녀로서 그 다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그것을 위하여 따라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절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창세기 3장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허물 속에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직장인에서 어디서든지 일을 할 때 그 감각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 나는 아주 똑바라고 아주아주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본질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고 말을 하고 우리가 정지하고 비난하는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으로 이 눈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제 수협의 때도 구원의 감사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안다는 것은 내 출신이 어떤 출신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누구를 높이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쳐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고 역사하시라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직분 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3장 재와 사단과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의 영적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예수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축복을 살아가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범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그 근본의 그 죄에 하나님 떠난 제 문제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근원적인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원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점 어떻게 되어져요? 승리할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제 모든 그 성화되어지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원적인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원약의 말씀 속에서 성냥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393의 기도처럼 성3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공관을 처우러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나는 날 사명이 끝나 사람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늘 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복음 증거 때문에 핍박도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는 그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나와 상관없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 가운데 그러한 물 가운데 우리가 다닐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겨가게 하시고 그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냐 할 만큼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도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보증된 인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악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예수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의 유다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구를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 안에서 악의 사탄의 영향력에서 보존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28장 20절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마늘로 함께 하시고 온니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매일 매시 매분 초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어떤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급 시키실 때 이미 어떻게 구원하실지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어린 양의 그 보혈에 그 피로 구원하시고 또 홍해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급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하여서 그 뜨거움과 그 추위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환하게 비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지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만 쓰면 어찌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와 원망과 불병과 근심이 먼저 오는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출애급기 14장 9절에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임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또 뒤에는 예굽의 말들과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따지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짓게 하냐 우리가 다시 예굽으로 가서 예굽 사람을 우리가 다시 섬길 거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허락하셨냐라고요 출애급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하께서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보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적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에 엄망과 불평이 우리의 창세기요 사단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 그 체질과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축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떻겠냐 요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알아 문제 환경을 만나냐 인간은 머리 굴리지 말고 세상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원니스해라 나에게 기도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길을 여신다 이끄신다 인도회라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기다려라 우린 못 기다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바로와 불신자인 그 바로의 세상 속에 또 영적인 바로인 사단 그의 병거들 그 쫄개들 기신들이 까불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요호화인 줄 알리라 송포하시기로 원해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요호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살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언약가진 우리 랩렌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예굽을 정복하셨잖아요 바벨론을 정복하셨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까지도 정복하셨잖아요 그 즉복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세워주셔서 2, 3, 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축복을 누리는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량의 충만함과 영생을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5장 20절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량을 보내셔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바로 참 하나님 영생이신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로 그 어떠한 학문으로도 알 수 없는 그 축복을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 14장 6절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 1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나만을 잘되면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우리가 오직의 삶, 올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에게 우리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냐는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뺏기다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것들을 뺏기다 보면 누가 틈을 다냐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의 정직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정직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생각과 또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틀 속에 자리잡아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 내 이기적인 생각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또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의 응답을 말하잖아요 내 기준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우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여 하나님의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역이 바로 성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 가지의 우리의 모든 조주를 해결하여서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구삼위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공동체의 축복 하나님과의 그 축복 속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응답의 추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